인간은 못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너 천국 가 하면 가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행동이에요. 인간이 자꾸 선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압박하는 행동이래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나를.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줘야지. 진짜지. 지옥 맡하는 소리들 합니다. 왜냐. 그걸 혼자 생각하시면 혼자 잘못되는데 그런 말을 짓거리고 다니시면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동반 지옥 가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경고했습니다. 주여 주여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여 주여. 난 그날 너희 모른다고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난 생크할 거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요. 여러분의 영혼은요. 이미 빛나고 있어요.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살아서 성령 안에서 살면서 성령이 여러분 영혼을 이미 밝혀주고요. 성령의 빛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 구석구석에 있는 탐욕, 시기, 교만 이런 걸요. 하나하나 찾아내서 다 박살내면요. 빛이 여러분 영혼에 꽉 차요. 거기에 영적인 몸까지 갖춰지면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을 때, 이 몸 벗었을 때, 몸 안에 있을 때 모르죠. 몸 벗었을 때 여러분 영혼은 이미 빛나고 있어요. 그분이 천국,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을, 심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천국 갈 사람이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탐욕으로 꽉 차 있어요. 시기, 교만으로. 천국에 못 넣어줘요. 뒷구멍으로도 못 넣어줘요. 인간 세상에서 넣어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탐욕으로 꽉 찬 사람이 얼굴이 더 잘생겼을 수 있거든요. 사바세계가 이게 맛입니다. 사바세계는요. 이게 로비가 횡행하고 하죠. 이게 맛인 이유가 석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못생겼으면 V라인 아니고 요즘 오셨는데 뭐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자, 이게 뭐 이런 세계가 다 있어 그런데 이게 또 맛이에요. 여기. 그런데 여러분 천국 영계는요. 육 벗죠. 육 벗으면 혼 그대로 평가받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나 이렇게 사기치고 하는 거예요. 가면 사기 못 쳐요. 어디 거기서 예수님 이름 대고 어떻게 가보려고. 여러분 천국 가면 재미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분은 천국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고원해 드립니다. 겁나 재미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의 극락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다스린 극락 아미타경 제가 읽어드렸죠. 빡세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 경행 저녁 수련 입정 불법 아미타불 저자 직강 강의. 부처님 앞에서 강의 듣고.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극락이 극락이라는 게 알고 보면 학교입니다. 아주 특수학교예요. 보살 사관학교예요. 여기 지금 가시고 싶으세요? 여기 어디 매점 없나요? 어디 오락실만 있어도 내가 버티겠는데 술집 없나요? 라고 하시게 돼 있다고요. 지금 뭐냐. 다 천국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욕망의 해방구예요. 모든 게 가능한 어떤 곳이 있을 것이다. 거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한 천국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면 가면 겁나 재미없을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애고의 입장에서는. 어acement의 길이라고 한lines 말씀이에요. 같은 적용 없으신 자리를 말한자가phin시인. 우리 ecology 인사예요. 여러분 애고 당신은 담아 metabolhoe시예ju. 대신의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